지금부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컴퓨터한테 한 번에 쫙 얘기해주고 우리는 떠나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 일을 처리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일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같은 일이고요 살펴보시죠 저는 지금 이런 위치에 있어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포직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덤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덤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동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hello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때 나노 같은 걸 써도 되겠지만 touch hello.txt라고 하면 비어있는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원래 touch는 그런 용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빈 파일을 만들 때 그리고 이전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여기서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ls 명령을 때립니다 ls를 하게 되면 dummy 디렉토리만 보이고 이 디렉토리 밑에 생긴 hello.txt는 안 보이니까 minus r이라는 옵션을 주면 모든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까지 다 보여줘요 이렇게 이걸 출력하는 것까지 쭉 했거든요 이거 전혀 실용적이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 이상 하고 그리고 이걸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우리가 하루에 100번씩 하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되겠어요? 이것 좀 그만하고 싶다 나의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컴퓨터에게 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선 우리 작업 공간을 초기화를 시킵시다 rm-r dummy 엔터 그럼 이제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컴퓨터야 디렉토리를 만들어 어떤 디렉토리요? dummy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dummy 디렉토리로 이동해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명령이 분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명령과 명령이 끝날 때는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dummy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touch 그리고 hello.txt를 실행해 그리고 부모 디렉토리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ls-r 명령을 실행시켜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고 기다리는 거죠 볼까요? ls-al 보시는 것처럼 dummy 디렉토리가 생겼고 이 디렉토리 안에 hello.txt라는 파일이 있고 그리고 실행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한테 ls-r을 실행시킨 결과까지도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는 전혀 실행적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 있는 작업이 반복되는 일이고 각각의 작업들이 한 시간에서 많게는 며칠이 걸리는데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혁명적인 변화인지를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